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입니다. 도저히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입니다. 목불인견입니다. 남의 당 일이다 의견 표명을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국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우선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찐윤을 자처해온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그는 그 자신도 그 팀의 일원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던 고소왕 한동훈 씨가 장예찬 전 최고위원에는 이상하게 우물쭈물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위원 후보 김선민 의원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번에는 조용히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김 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일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 씨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 이렇게 썼습니다. 댓글팀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명품백수수에 대한 사과를 할지 묻는 문자도 한동훈 씨에게 보냈습니다. 한동훈 씨는 김 씨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유로 다 공개되면 정부가 위험하다.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럽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도 됩니까? 국민은 대통령 부인에게 투표한 적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당무에 개입합니까? 댓글팀 운영 의혹은 물론 자격도 없이 당무에 개입합니까? 한동훈 씨가 지적했듯 국정농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무 개입으로 수사받고 탄핵됐고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말입니다. 그는 정권 초기에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모 인사가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놀라서 대선 때 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가 잘못 말한 것을 깨닫고 입을 닫더라. 나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선 때 여론조작을 했다는 고백입니다.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이 흰밥 먹고 검은 소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최고위원 후보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씨는 나경은 의원과의 토론 과정에서 깜짝 놀랄 폭로를 합니다. 한 씨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은 의원은 우리 당을 염에 빠트리는 폭탄 같은 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개의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해달라는 것은 부당한 청탁입니다. 이런 청탁을 한 나경은 의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한동훈 씨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경은 의원 사건은 1심에만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거나 여당 의원이 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국의 검사들은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검찰도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여당 비대위원장에 당무와 관련된 문자를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지경인데도 검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꿀 훔쳐먹은 아이입니까?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야당 대표 겁박하는 데만 열 올리지 말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수사 여부를 밝히십시오. 왜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에는 입을 닫습니까? 대통령실에 혼날까봐 겁이 납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사법당국에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핵심 인물들,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서로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백이나 다름없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 행위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끔찍한 범죄를 넘어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샅샅이 파헤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